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분화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포스팅합니다 날 끝의 두께는 아니고요 칼 용도에 따른 날 두께입니다 두꺼운 날은 단단한 재료를 손질하실 때 보통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꺼운 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얇은 칼보다 들었을 때 상당히 약간 무거운 감이 있고요 때문에 무게중심 자체가 두꺼운 칼 같은 경우는 보통 잡으셨을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치우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얇은 날은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시고 재료를 쉽게 파고들게 되죠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목세 부분 바로 앞쪽 이 부분에 위치하기도 하고 밸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세와 날이 시작되는 이 부위에 위치하시는 것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을 들고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세보다 약간은 뒤쪽 목세보다 약간은 뒤쪽 부분에 무게중심을 위치하는 칼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두꺼운 칼 같은 경우는 날 끝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게 되고요 단단한 재료를 손질하실 때 깨짐이나 손상이 적습니다 고각 연마를 장점으로 하고 있고 고각 연마를 하셨을 때 보다 더 큰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고각 직선 연마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칼 같은 경우는 보통 재료를 누른다기보다는 당겨 쓸거나 밀어서 손질하는 경우가 많고 단단하지 않은 재료를 주로 손질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두꺼운 칼과 얇은 날을 비교해 포스팅했고요 단단한 재료를 손질할수록 두꺼운 칼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무른 재료를 손질할수록 얇은 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마에서 습돌 선택 같은 경우는 칼 두께보다는 경도가 낮을수록 저입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경도가 높을수록 구입도를 선택하시는 게 칼 사용하시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운 날과 얇은 날의 차이를 알아주시고 재료를 손질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얇은 날은 단단한 재료 손질하시면 날 깨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